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전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하며 안녕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에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에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를 기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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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에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에게 하고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이 저희를 실망시키고 속상하게 했던 일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저희의 잘못한 모든 일 또한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용서받고 잊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의 수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성룡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지켜야 할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쓰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그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고 지혜롭게 일이 잘 되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 전도사님이에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남은 5월도, 새롭게 다가오는 6월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삼으며 살아가요. 함께 오늘의 제목 읽어보아요.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잘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항구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항구에 가면 큰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행하는 배들과 물건을 실은 배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동하는 게 놀랍지 않나요? 바다에는 신호등이나 도로도 없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배들은 질서있게 다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선사,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도선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바다의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요. 만약 도선사의 안내와 도움이 없다면 많은 배들이 이리저리 헤매거나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큰 배들이 다니는 항구보다 더 복잡하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요.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전도사님과 말씀 읽어보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국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 마지막 재앙으로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자 절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430년 전에 야곱의 자손은 70명으로 이집트에 들어왔어요. 430년이 지나 그들은 60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 이집트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주의 인구가 65만 명쯤 되어요. 그런데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한 곳으로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가보지 않은 땅과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했어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채로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보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밤낮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줬던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종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이집트의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을 지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의 길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으며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닷물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 바다에 들어왔던 이집트 군대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라는 빵을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둬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어도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나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쳐보아요. 함께 외칠 구호는 함께 큰 목소리로 구호를 두 번 외쳐보아요.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한 번 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우리가 외친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요.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약속을 이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길을 몰라 두려울 때에도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선생님에게 영혼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말을 들으니요 내 길에 비치니다 내 길에 비 10년 119편 155편 155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말을 들으니요 내 길에 비치니다 내 길에 비 10년 119편 155절 말씀 아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